군집 드론 출격 드론이 사서히 중앙무대섬 앞 집합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. 이제 드론이 집결한 후 두 개의 중재로 분해하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두 개의 중재가 다시 한 번 집합전에 모이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네 개의 분대로 분열하겠습니다. 분열 후 작전지역으로 날아가 작전을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. 분열 후 작전지역으로 날아가 작전을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. 분열 후 작전지역으로 날아가 작전을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